아우 너무 예쁘다 아 이게 잘 나왔네 네 우리 누나가 나를 닮아가지고 좀 이쁘게 생기긴 했어 그치? 뭔 드릴이요? 너무 예쁘죠 내 앞에 있는 꽃이 더 예뻐요 잠시 모여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대신해서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사실 기분이 이상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원래 결혼이 그런 거야 행복도 하고 겁도 나고 당신도 겁났어요? 지금도 당신 보면 겁이 나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은씨와 함께니까 앞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어로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나불어 미안합니다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잔 할까요? 잠깐 한 잔 하시기 전에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타이머는 10초로 맞췄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언제 찍힐고 이거? 어어! 아니, 언제 찍힐고 이거? 아니, 언제 찍힐고 이거? 왜 이렇게? 날 쳐봐요, 우리? 날 쳐봐요, 우리? 지금? 뭔지가? 언제, 언제 찍힐 때 눌렀어? 찍힐 때 눌렀어? 아, 눈 가면 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 아, 안 나쳤어요? 하늘 우리 조심하세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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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언제요? 시조 발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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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